키는 180 정도로 하고 등급이 있네 연예인급 외모는 유료결제를 해야 돼? 에휴 그냥 평균으로 해야겠다 뭐야 옷도 내가 다 맞춰야 돼? 재밌당 미연씨 같네 그러면은 정장 유료 의상입니다 아 뭐 다 돈 내래 유니폼은 너무 꾸몄다 이건데 오케이 이걸로 가자 방제목은 여자만 들어오라 그러면 남자만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서울 이집삼남 소통해요 서울 이집삼남은 빼서 신사동 신사님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오 괜찮은데 진짜 딱 이 정도만 생겼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이게 평타야? 이게 평균이면 난 뭐야 여미세님이 입장했습니다 여자? 이응짓? 아이씨 뭐야 아 뭐야 아 여기서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그냥 꺼져 아 꺼 에이 청담동 신사님이 입장했습니다 으악 씨발 내 눈 아 이 가려도 보이구나 예쁜 초롱이님이 입장했습니다 어 여자다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들어왔어요 아 그럼 제가 놀아드릴게요 누나 심심하다고 했지 누나라고는 안했다 아이씨 긁혔쭈 강태 강태 응껏 요하정 너버님이 입장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하이 야 남자인 거 다 안다 그냥 노가리나 까자 여자예요 야 내가 너 같았는데 한두 번 모으는 줄 알아? 그냥 강태할게 하하 저 진짜 여자예요 지..진.. 진짜요? 근데 굳이 왜 제 방에 그냥 잠도 안오고 심심해서 아 진짜 여자구나 그럼 나이가 스물세 살이에요 야 동갑이네 말 편하게 하자 우리 그래 근데 너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어? 비슷해 비슷해 너는? 나도 비슷해 어 진짜? 그럼 되게 예쁘겠네 진짜? 고마워 너 그럼 지금 대학생이야? 응 너는? 어 저기 뭐 인서울 4년제 다니고 있어 어 나돈데 우리 비슷한 게 진짜 많다 근데 너는 대.. 아니 너는 대학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이거 왜 해? 그냥 재밌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학교에서 인기 되게 많겠다 우리 끝말있게 할래? 갑자기? 내가 먼저 할게 박수 수.. 수탉 뭐야 끝났잖아 아 미안해 장난이야 장난 신서동 신서님의 무료 이용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연장을 원하신다면 결제를 해주세요 나 이거 무료 버전이라 이제 나가지겠다 즐거웠어 응 아쉽네 잘가? 아쉽다는데 결제해 결제하지마 결제해 결제하지마 결제하자 어.. 어.. 내가.. 내가 지금 유료 버전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게 오케이 신사동 신사님이 퇴장했습니다 심사동 신사님이 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.